네 여러분 6월 평가원 때문에 긴장 많이 하고 계시죠?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선생님들끼리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캐스트를 찍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받아서 제가 아는 노화를 전부 다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있겠지만. 첫째, 일단 여러분들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정말 아주 어려운 단어보다는 기본적인 단어를 정리할 수 있는 저런 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본 단어장 있잖아요. 거기에 큰 글씨로 적혀있는 기본 단어의 기본 뜻을 이제 모르는 걸 한꺼번에 다 체크하셔가지고 네 마치 6월 평가원이 수능인 것처럼 이거 다 암기하고 가겠다라고 대비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간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서 하면은 굉장히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데 그냥 마냥 하게 되면 수능 전까지만 다 외우지 이렇게 하게 되면 효율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이 수능인 것처럼 필수어휘의 필수적인 뜻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해석의 약점 특히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들 중에서 아 이건 해석이 좀 어려워서 다시 봐야겠다 체크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또 한 대 다 모아서 아니면 집에 노는 사람이 있으면은 야 여기 체크된 것 좀 정리해줘 해가지고 타이핑을 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보시면 또 해석 능력도 증가될 수 있죠. 근데 제가 드린 한 가지 팁은 뭐냐면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내신을 준비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영어 내신의 범위가 보통 EBS였잖아요. 그래서 영어 내신 범위였던 부분을 다시 해석하는 거. 왜냐하면 내신을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석이 안 되거나 어려웠던 분이 다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죠? 걔들 위주로 반복해서 해석 연습을 하시면은 영어 시절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EBS 요약권. 물론 저는 그 파블로프라는 강의를 통해서 EBS에서 이번에 간접 연계잖아요. 그래서 소재와 특정한 표현에 대해서 요약을 다 해서 깔끔하게 빠른 시간에 정리하는 강의가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강의를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EBS를 요약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 연습의 후반부 있죠. 독해 연습의 9강부터 마지막 미니테스트 1, 2, 3에 해당하는 지문들은요. 한번 내용을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소재나 아니면 그 표현 연계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그 지문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지문이 나오고 근데 특정한 그 표현이 반복이 돼요. 중심이 되는 핵심 소재가 반복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기초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유전자의 변화는 문화의 변화 때문에 일어났다 이런 기초 문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례가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milk drinking, 우유 마시기 같은 걸 시작하다 보니까 우유를 어른이 되어서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사실 간접 연계가 됐던 대표적 사례인데요. EBS의 다른 지문에도 보면 우유를 마시다 보니까 그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유전자만 선별이 되었다는 내용이 곧으로 나와요. 그 소재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적 습관 때문에 유전자가 바뀐다라는 그 제시문의 핵심 주제는 똑같이 연계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독해연수 후반부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과거에 직접 연계를 할 때도 연계가 많이 됐기 때문에 독해연수 딱 잘라서 후반부를 보시면서 짤막짤막하게 내용을 요약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실 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파블로프라는 강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능특강 영어편에서는 마지막 미니테스트 1, 2, 3 부분이 과거에 직접 연계해서 가장 많이 연계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의 내용도 특히 어려웠던 지문 위주로라도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간접 연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은 EBS 지문을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 차이는 분명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 1회 모의고사 필수죠. 여러분들 기추문제를 가지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의고사를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모의고사를 그냥 풀고 버리는 한 일들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모의고사를 보면 긴장해서 집중해서 빠르게 푸는 그 치열함 있잖아요. 그 치열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멍때리고 있다가 수능 시험장 가서 영어 문제 풀어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나태해지고 느슨해져요. 어느 포인트에서 치열하게 집중해서 풀어야 되고 어디에서 긴장을 완화시켜야 되는지 그 감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쉬운 문제일수록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모른다고 쉽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반대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쉬운 문제일까 대충 읽다가 맞출 수 있는 거 틀리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꼼꼼하게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 소설 써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틀리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건 그러한 완급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정말 쉽고 수월수월하게 읽힐수록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게 많이 있을수록 빼고 확실하게 이해된 내용만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풀었는데 아 이번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거 실수했다 싶은 거 있죠. 그죠? 충분히 맞출 수 있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빠르게 읽다가 정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은 놓쳐서 많이 틀리시거든요. 속도와 정확성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너무 빨리 풀어서 이런 거 쉬운 거 틀렸네 하면은 그 다음 모의고사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보는 완급 조절하는 그런 어떤 재료를 활용하셔야 돼요. 또 너무 자세하게 봐서 이번에 또 많이 틀렸다. 결국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보면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 왜 내가 부분에 집중했을까? 긴장하면 부분에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너무 자세하게 봐서 틀렸다 그러면 다음 시험 볼 때는 또 조금 모르더라도 살짝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기 이 정도 빠르기는 너무 빠르고 이 정도 빠르기는 너무 느리다. 이거를 미세 조정을 계속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주일에 모의고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풀고 꾸겨서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해석을 해다 보고서 공부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풀어주셔야 돼요. 그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듣기. 듣기는 여러분들 EBS 라디오 듣기라는 책이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매주 한 해 정도는 듣기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특히 듣기를 과거에 최근 1년 동안에 한 문제로 틀렸다 그러면은 EBS 라디오 듣기는 사실 사실상 똑같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기억하는 사람들은 드물겠지만 그래서 듣기가 문제인 사람들은 듣기를 푸시고 한 세트 푸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스크립트를 보고 쉐도우 리딩 아시죠? 쉐도우 윙. 그래서 mp3 딱 틀어놓고서 그 속도에 맞춰서 내가 따라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읽어주시면 사실 듣기가 안 들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 듣거나 두 번째는 못 듣는 건데요. 안 듣는 건 여러분들 주의력의 어떤 문제라고 하겠지만 못 듣는 거는 보통은 그 표현을 몰라서 못 듣는 거지 귀가 이상이 있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 듣기를 못 듣는 건 사실 표현을 모르기 때문에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듣기 지문의 스크립트를 보면서 모르는 표현이 있는지를 따져보시면 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듣기 모의고사 한 회나 두 회를 풀어도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듣기에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한 회나 두 회를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회씩만 공부하시고 그 표현에 대해서 공부하셔도 실력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실수 패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답을 정리하는 건데요. 물론 저는 오답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에 총정리까지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실수를 유도할 것이다. 그런 강의를 찾아갖고 한 강 정도를 듣는 것도 괜찮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반성문을 작성을 하셨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항상 복습을 염두에 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지문의 이 표현을 다시 볼 때는 수능 전에 한 달 전에 봤을 때 이 표현 알아야 된다 싶으면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풀었으면 쉽게 맞췄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가다 엄마가 문제집을 봤는데 우리 애는 이것 때문에 틀렸구나라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자세하고 친절하고 최대한 짧게 써놓으셔야 돼요. 자세하고 길어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수능 전날에 딱 봤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거든요. 미래에 내가 봐도 충분히 이해했을 정도의 실수의 패턴을 적어놓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택지에는 he, it, day 같은 지칭 대상만 찾았어도 이거 지울 수 있었는데 나 왜 지칭 대상 안 찾았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었는데 이런 반성문 같은 거를 오답 정리해 놓으셨으면 그걸 훑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답의 패턴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런 패턴들을 정리해 놓은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답의 법칙이라는 강의 마지막에 그 패턴, 실수의 패턴들 이런 식으로 노릴 것이다는 패턴들을 한 번에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6월 평가원 대비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영어를 제가 마지막에 드릴 말이에요. 영어를 후천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쉽게 말해서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거나 고등학교 때 마음 잡고 시작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영어의 감이 공부를 안 하면 쉽게 확 떨어져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했던 사람은 영어의 감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최근에 들어서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정말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다섯 번 이상은 영어책을 펼쳐서 똑같은 지문을 해석하더라도 읽으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영어 스위치에 자주 켜주셔야 돼요. 그게 관건입니다. 심지어는 6월 평가원 영어 시험 보기 직전에도 어떤 지문을 반복해서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영어 공부하신 분들, 최근에 영어 공부 시작하신 분들은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똑같은 걸 봐도 되니까 지문 독해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될 게 바라고요.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